오늘은 민숙이를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루벤자 전하고 가차 전하고 루나스 지지니 자기들이 가난한 땅 이쪽에 건너가도 기업을 받지 않을 테니까 여기 있는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세요라고 모세에게 욕구한 거야. 모세가 아니 우리는 가서 싸우는데 너네는 여기에서 지금 너네끼리만 앉아서 편하게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 아이들은 어리니까 아이들은 여기다 성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보호하게 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래 그러면 너네가 앞장서서 가서 싸우면은 이 길루아 찬지를 성읍을 너희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루벤자손과 가차손과 마세자손이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된 거야. 지금은 그 땅이 어디에 있는 줄 아나? 여단강 건너면 하루아파가 살고 있지? 하루강? 거기가 바로 지금 루벤자손에 요구한 땅이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거야. 쌤이 여단강이 어딘지 기억나요? 네. 어디야? 몰라. 쌤이 여단강에서 세례받았어. 세례받은 거 기억나? 네. 내가 성부와 성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그래서 삼촌 이마들이 다 같이 거기에 여단강에 가서 쌤이랑 찬양하고 있었어. 응. 무슨 찬양했는지 기억나? 몰라. 자. 나이 여단강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나이 여단강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나이 여단강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changer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둘 título. 진짜 기억나 이런 Ottawa인us 한 번Vi. 나이 여단강의 이름이 아ени 강의. 우리 세례를 주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주둘 recursos 그런 Prai. 다시 달려지는 그 harm. 우리 세례를 주둘거 weldreme. 우리 세례의 이름입니다. 우리 세례를 주둘거운 위 richtingus 한 분 이마리 우리 세례를 주둘게 다 같이 realm 정성어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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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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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싸워서 예? 응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기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거야 알겠어? 샘이도 기도해 봐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도 기억을 주세요 그래 그리고 festival 큐티가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아까 희구려로 읽었자나 희구려로 무슨 이야기를 읽었어 뭐야? 리부가를 만났잖아. 응. 어제는 아브라함 조무현이 우물가에서 기도를 했지. 응. 뭐라고 기도했어? 뭐야? 아도나이 엘로헤이 아브라함 아도니 라고 기도했어. 응.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 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따라해봐. 아도나이 엘로헤이 아브라함 아도니. 나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종이 기도를 했잖아. 그런데 진짜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자가 무릎 들어온 거야. 그 여자가 누군요께? 뭐야? 리부가 리부가. 리부가인데 리부가가 엄청 예뻤나봐. 리부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오라는 딸이 있어. 아직 큐티가 안 끝났어. 큐티가 끝나야지. 선생님 사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 리부가가 물을 뜯어왔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물어본 거야.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물어본 거야.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라고 이 여자가 얘기를 한 거야 응 아브라함 종이 기도한 대로 다 됐지 응? 쌤이는 오늘 무슨 기도 했어? 몰라 기도 안 했어? 응 그러니까 그러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그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 쌤이는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이거 이게 뭐야? 이거잖아 어? 이거잖아 이거 하고 싶다고? 응 너희 뭔데? 이거 전화할게 전화하고 싶다고? 전화로 뭐하고 싶어? 알로 알로 하고 싶어? 응 누구한테? 아빠 아빠 여기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를 왜? 봄이 봄이한테? 봄이 지금 자고 있는데 전화를 왜? 엄마 엄마도 자고 있는데 전화를 왜? 아빠 기도하자 기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큐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가 손을 모으세요 아빠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좋은 기도에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 쌤이랑 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더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쌤이가 이제 기도해 아빠 storms 엄마r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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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야니 자네 아빠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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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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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기도 마칠 때 뭐라고 하고 있어? 아몬로 genshuwa 아멘 아멘 아빠 미션 아멘